천안시의 사르샤 두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잠깐만. 예, 예, 그렇습니까? 천안아가씨 불러를 옵니다. 이거 천안인데, 천안아씨. 매스커멓이 많이 들어왔죠? 이름은 이슨덕 같습니다. 천안아가씨! 부래, 부릅니다. 반갑습니다. 천안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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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으로 가라! 육신마람의 춤을 춘다! 벗선이 주렁주렁! 흉한이의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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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 천만아가씨 이승덕가수 천안아가씨 여러분 많이 많이 살아있으시고 이제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안아가씨 이승덕가수 기다리는 천만아가씨 천안삼거리 풍수버들 심하람에 춤을 추고 곰썽이 주렁주렁 흥연이 오면 전무선 천안삼파도 찾아오세요 자녀들 그리다요 모두 가져다 그리다요 내 맘도 깨뜨려요 잊지마세요 잊지마세요 찾아오세요 당겨준 저 나나가씨 잊지마세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기다리는 천만아가씨 네 금영회 금영회 제가 노래 들어있습니다 번호가 금영회가서 뒷노래 좀 불러주세요 이어서 부처같은 인생 올려드립니다 조동답 회장님은 되겠어요 조동답 회장님은 되겠습니까 ibel 세금 달포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할 일이었고 어차피 내가 깨닫는 일이 아니냐 무슨 한 사람 살아가보자 한 년을 살기요 한 년 백 년을 살라가기요 세상 가만히 돼 우리 망설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구초 같은 우리 인생 아 아 아 아 아 아 인생 구초 같은 인생 노래장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부러운 노래가 익어誘십니다 아시는 분 따라서 같이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김마리아님 같이 한 번 불러보세요. 휴봉순 가수님 따라서 한 번 불러보시고 이 노래 좋잖아요. 휴봉순 많이 길었다 돌아다 보니 돌아다니는 내 인생 웃으며 어둠 없던 길이 아니냐 끝없이 살아가보자 반년을 날려 오백년을 살다 가리게 바다니는 내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 한글자막 by 한효정